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씩 내가 누굴까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문득문득 좀 낯선 내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나의 모습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주 수요일에 정말 진짜 멋진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. 행복한 밤 되세요.